첫 번째는 고맙습니다. 혜순이 형님의 아버지는요. 호순이 형님의 아버지입니다. 호순이 형님의 아버지랑 여기 환상이야. 여기 화장이야? 응 그만 젤리 안 먹는다고? 나도 안 먹어 허락하면 된다 천천히 골라 젤리벨리 승이가 먹고 싶은 티아 미스 이제 이렇게 색을 먹어야겠다 단순히 다 먹어야겠다 이제 보는 입장에 왔어요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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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행이지 저의 라면이 나라가다 너무 많은데 돈이 안 가요? 돈이 안 가요? 돈이 안 가요? 나는 우리 생각이나 근데 생존수가 유니콘을 3개인 줄 알고 샀는데 하나에요 아 근데 하나인데 커서 괜찮다 앉을 수 있으려나? 그렇게라도 뭔가 우리 제사직 수연이 어머니가 장어탕 아 멘트좋은거 아니야? 수연이 어머니께서 맛잘 나게 끓여주지 아 맞다 누가 먹을지 모르겠어요 삼겹살을 1kg 줬어요 두리도 삼겹살 열심히 꼽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장고 그리고 여기 장어탕 술은 시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모님이랑 함께 식사중이예요 이모님이랑 함께 식사중이예요 정말 싫었는데 먹어봐 아 사약급 아니 먹어봐 빨리 삼겹살로 정화시켜 후승이 실크 잠옷이네 혼자 개먹어 엔티크 하면서도 못 오해봐 공개제이 공개제이 아 아 모여서야 되는거 아니야? ㅋㅋㅋㅋ 아 아 다시 우리 젤리멜리 하자 아 그래? 내가 젤리 할게 젤리 젤리 별로다 재asion 점심 아 젤리 다 사실 이게 네 명제야? 뭘 조금만 먹어 이제 시작인다며 뭘 조금만 먹어 해가서 쏟아 막 뒤에 봐야 돼 다 부대찌개 맛있다 그런건 장난하지 말고 아 근데 너무 좋아 아니 아니 근데 18일로 하면 너희가 지금 18일 날짜를 봐봐 무슨 일인지 봐봐 나 무조건 주말이 와야돼 야 금요일 종일 아니 금요일 종일인데 언니 아니 금요일 종일 거기는 무조건 비워놓기 지금부터 약속하기 내가 2만원 더 내기 아니야 2만원 말이면 안된다 아니 엠빵하고 그 다음에 2만원 더 내기 텐션비 엠빵 그거 가지고 안되고 힘줘서 때린거 안찍았잖아 이거 때려 어떡했어 너네 자다가 옹말로 하면 어떡할래 아니 앞으로 우리 경치 먹으면 현장치 말자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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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